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Visual Studio Code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에서 바탕화면에 또는 데스크탑에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드세요 그리고 저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 것이고 그 파일들을 Visual Studio Code로 또 Git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이 폴더를 드래그해서 Visual Studio Code로 떨어뜨리시면 Visual Studio Code가 저 폴더를 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의 이름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우리는 파일들을 만들면서 프로젝트를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Git에게 우리의 폴더를 버전 관리하기 시작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Git이 여러분의 프로젝트 폴더 안에 버전을 저장하는 저장소라는 것을 만들고 그 저장소 안에 버전들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걸 해보자고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Source Control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 Source Control이 Visual Studio Code 안에 내장되어 있는 Git을 제어하는 방법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Initialize Repository 또는 저장소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저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장소가 생겨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폴더 안에 저장소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파일을 볼 수 있는 파일 익스플로러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Visual Studio Code는 기본적으로 저장소 디렉토리를 감춰놓습니다 그 폴더를 한번 볼까요 자 맥의 경우에는 코드에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면 설정이 있습니다 저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파일에서 보시면 뭐 여기 어딘가에 기본 설정이 있고 그 안에 설정이 있습니다 그걸 실행하시면 돼요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Visual Studio Code를 설정하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Exclude라고 검색해 보세요 Exclude는 배제하다 제외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거기에 보시면 점깃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저 폴더를 X 표시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짠! 프로젝트 폴더에 점깃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점깃 디렉토리가 바로 저장소 영어로는 리파지토리의 실체이고 우리가 버전을 만들면 저곳의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백업해야 된다 그러면 저 폴더가 포함된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여러분이 카피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대피시켜 놓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 폴더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얘를 지우고 복사본을 프로젝트로 바꾸시면 완벽하게 복원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폴더를 압축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완벽하게 버전까지 포함해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Git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장된 기능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폴더 안에 저장소를 만드는 것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치셔야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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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